안녕하십니까. BTN을 시청하시는 불자 여러분, 개면연 성도제의를 맞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전 왕궁에 계실 때 나이가 12살이 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태자로 봉환되시고 농경제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농경제에 참여하셔서 왕과 더불어 여러 대신들과 단상에 앉아서 저 멀리서 소를 물고 농사를 시작하는 농부들을 볼 때는 아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태자가 단상에서 내려와 농부들이 일하는 그 현장에 가서 볼 때는 너무나 참혹하였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비단옷, 금관은 휘황찬란하지만 농부가 입고 있는 다 떨어진 걸레 같은 옷에 그것도 살을 다 가리지 못해 등짝을 햇볕에 노출하고 소는 입에서 벗금을 내면서 힘들어하는데 그 소에다 채찍질을 하는 그 농부의 얼굴을 봤을 때 이건 너무나 이 세상이라는 것은 평등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소의 쟁기에 갈린 땅 속에서 벌레들이 나와가지고 꿈틀거리는데 저 나무에 앉아있는 새들이 내려와서 그 벌레들을 서로 먹겠다고 다투면서 쪼아가는 그 현실을 볼 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이렇게 평등하지 못하고 불평등한가 저 동물들은 어떤 연유로 해서 저렇게 양육강식의 참혹한 세상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을 떠올리는 그런 어린 나이지만 자비심에 꽉 찬 태자였습니다. 그래서 태자, 시탈타 태자께서는 바로 돌아서서 그 단상을 떠나서 저 멀리 나무 밑에 앉아서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평등하고 차별이 심하고 고통이 심한가 그것을 깊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선정해 드셨습니다. 왕과 모든 대신들은 태자가 없어짐을 알고 태자를 찾아라 해서 태자를 찾아보니까 태자는 나무 그늘 아래서 선정에 들어있는데 다른 나무들은 해가 지니까 그림자가 다른 데로 흘러갔지만 태자가 앉아있는 나무는 그림자를 태자에게 계속 들이워서 태자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훌륭한 광경을 대신들이 보고 왕에게 고한 즉 왕이 와서 자기도 보고 아 이 태자가 보통 태자가 아니구나 하고 아버지인 왕이지만 태자에게 예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집에 왕궁에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임금님께서 아차 이거 큰일 났구나 제가 태어날 때 선인이 와서 출가를 하면 이 모든 인류를 이끄는 부처님이 되실 것이고 왕을 하게 되면 전륜성황을 할 것입니다 하는 애연을 들은 기억이 나가지고 아 이 태자가 출가를 하면 어찌하나 하고 그때부터 태자가 출가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왕궁을 새로 짓고 모든 용낙을 다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환경을 갖추어 줬습니다. 그러나 태자는 왕궁에 들어와서 그때 그 참혹한 그것을 계속 참고하면서 다시 민심을 살피기 위해 사문유관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태자께서 출가를 하셔서 성을 넘어 출가를 하셔서 제일 처음에 만난 스승이 박가바라는 스승이었는데 그 스승께서는 무엇을 가르쳤냐면 고행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태자께서 그 스승에게 여러분들은 왜 이런 수행을 하십니까? 하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낳았기 위하고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런 고행을 합니다. 하니까 태자가 거기에서 다시 선정에 들어서 보니까 하늘나라에 간들 복이 다하면 다시 또 지옥아계축생인간 수라를 윤회한다는 것을 아시고 나는 결코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고 그곳을 떠나고자 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저기 알랄라 깔랄라마라는 선정을 닦은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에게 가서 선정을 익혀가지고 열반의 세계를 증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나가서 알랄라 깔랄라마마에 태가서 선정을 익히게 되십니다. 그때 알랄라 깔랄라마마는 어떠한 선정을 익혔냐 하면 욕계 6천을 넘어서 세계를 넘어서 무소의 처정까지 들어가는 그런 선정을 익힌 큰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스승이 가르친 대로 싯달다 퇴자도 수행을 한 결과 거기에 올라갔지만 무소의 처정을 증득해 봤지만 다시 선정에서 나오면 괴로움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증득하시고 아 이것으로서는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없구나 하고 다시 거기를 나와서 나오고자 하니까 알랄라 깔랄라마가 나보다 더 위에 스승이 있습니다. 그 분은 라마 우따카라는 스승인데 거기는 더 높은 선정을 닫고 계십니다. 거기로 가고 싶죠. 그래서 싯달다 퇴자는 우따카 라마 부타라는 그 스승한테 가서 다시 선정을 익힙니다. 거기에서는 비상 비비상처천 그러니까 최고 선정의 높은 경지 무색계의 최고 선정까지 닿게 되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똑같이 선정에 들었을 때는 열반에 드는 것 같지만 아무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안락한 세상이었지만 다시 또 선정에서 나왔을 때는 괴로움이 시작되고 인간 세상의 모든 차별이 그대로 분별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 그래서 누구도 그때 당시에 모든 사문들이 했던 그런 수행을 고행의 수행을 다 넘어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수행까지 해봤지만 그것도 모든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자타라는 목동 아가씨가 올린 우유죽을 드시고 리련사나 강에 들어가셔서 목욕을 하신 다음에 다시 고리수남에 앉아서 선정에 드시게 됩니다. 그때 선정에 드신 것은 당신이 열두 살 때 농경계 때 그 참혹한 현실을 바로 보고 여기에서 왜 사람들은 평등하지 못하고 불평등한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왜 저 미물들은 양육강식의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그 의문 그 의문 그때 닦았던 그 선정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 선정을 닦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을 정진하신 나머지 새벽에 동쪽에 떠오르는 색별을 보시고 깨달음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뇌중의 초전법륜이라는 경을 설하셔서 자기의 깨달음의 경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고도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경기를 스스로 증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수행을 해야사 그 부처님의 경기를 깨달아서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밤을 정진하신 그것을 우리도 본받아서 똑같이 가행정진을 하고 철야정진을 하고 용맹정진을 해서 부처님 같이 되고자 노력하는 날이 오늘 성도제를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경지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고통으로 되어 있다. 그 고통은 모든 생명들이 욕망에서 시작된다. 그 욕망을 멸하면, 그 욕망을 소멸하면은 바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욕망을 소멸하는 방법은 바른 길, 발정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위치를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고, 바로 행동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정진을 하고, 바른 마음 챙김을 하고, 바른 선정에 들어서 바른 날을 체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선정의 진리에 들어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도제를 맞이해서 부처님이 수행하시던 그 수행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머지않아 부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중국의 당나라에 덕산 성감선사라는 선사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일찍이 출가를 하셔서 경과율을 공부하시고, 그 중에서도 금강경을 아주 깊이 연구하셔서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한 제자가 말하기를, 지금 남방에서는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바로 깨닫는 법을 가르치는 선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는데, 스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덕산 성감선사님께서 아, 그 마군이들이 부처님 법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내가 가서 제도해야겠다 해서, 글망을 치시고 만행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승인수님이 계시는 절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승인수님 법포가 용담이 용담. 그러니까 그 용담을 빗대서, 용담에 오니까 용도 없고 담도 없네. 그리고 또 다시 그 자만심이 싹터가지고 비웃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방에서 듣고 계시던 용담 승인수님께서 헉! 하를 하시면서, 너는 이미 용담에 들어왔느니라. 그러니까 또 딱 맺혔습니다. 스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사이 예를 갖추고 절을 올려서 법담을 서로 나누다가 밤이 됩니다. 그래서 밤이 되가지고 당신 방에 가서 자기 위해서 나오다 보니까 밖이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서서, 스님 등불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등을 하나 딱 주시는데, 그 등불에 불이 안 켜져 있기 때문에, 이제 불을 켜기 위해서, 다른 초에서 불을 붙여서 등불에 탁 붙이려 하는데, 용담 승인, 확! 불을 꺼버립니다. 불을 확 꺼버리니까 오만 천지가 다 캄캄한 그 중에서 밝은 빛을 보셨다. 깨달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짊어지고 다니는 그 금강경 소초를 그냥 불에 태워 버리고, 그림의 떡으로는 배를 불릴 수 없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길을 떠나서, 덕산이라는 산에 있는 절에 와서 수행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이제 방장 스님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 제자들 중에 설봉이라는 유명한 설봉의전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고, 그 사형인 암두 전할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용담 스님께서 바루를 들고 부엌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주를 보는 설봉 스님께서 아니, 스님 때도 안 됐는데, 종도 치도 안 하고, 북도 올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십니까? 하고, 투덜거렸다 그 말이에요. 투덜그리니까 그냥 바루를 들고 자기 방으로 돌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기 방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종 치고 북칠 때를 기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하면은 그 다른 상자인 암두가 암두하고 설봉하고 뭐 일하겠냐 하면 아니, 우리 스님이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렸는지 때도 안 됐는데 바로 들고 오셨어. 그렇게 설봉이 암두한테 이야기하니까 암두 스님이 아니, 그렇게 쟁쟁한 우리 스승이 아니, 말 혹구를 모르구만 최후의 설법을 모르시구만 최후의 한마디를 모르시구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덕산스님의 귀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덕산스님께서 시자를 불러갖고 가서 암두를 데려와라 그래갖고 암두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암두 스님이 덕산스님 기에 대고 뭐 이라고 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뭐 이라고 속삭이고 나니까 이 덕산스님께서 마음이 편안해져서 법당에 가서 법문을 하시는데 전날하고는 전혀 다른 활발발한 법문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덕산스님께서는 암두 스님의 무슨 말을 듣고 그렇게 달라졌을까 무슨 말 뭐 말을 했을까 이것이 하든 그것이 이목고 이목끈에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왜 인간들은 저렇게 평등하지 못하고 서로 괴롭히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사는고 왜 세상 만물들은 다 차별이 있는고 하는 근본 의문을 화두라 정의를 해서 그 의문을 푸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을 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가라선 화두를 참고하는 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무엇고 하고 참고하고 또 참고하고 또 참고하면 그 마음이 밝혀져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나의 실체 나의 본래 묘목을 스스로 알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내 본래 묘목을 스스로 아서 내 참 참 나 나로서 작용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일컬 부처라 한다. 그래서 오늘 성도제일을 맞이해서 우리 우리 모든 불자들 께서는 부처님께서 처음에 의문을 가졌던 그것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평등하고 양육강식의 세상으로서 괴로움을 당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가를 해서 도를 이루어 가지고 모든 이웃을 다 편안케 하리라 하는 그 원력으로 출가하셔서 오늘 성도 하셔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셨다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따라서 부처님과 같이 올곧게 수행정진하여 모든 이웃과 함께 평화롭고 안락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네 오늘이 출발점이 되시라는 말씀으로 성도절에 부처님 말씀을 대신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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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